현대오피스 순찰시계 페트롤 365N 간편하게 점검키를 넣고 돌려 최대 12곳의 장소점검이 가능하여 순찰 및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. 장소점검키를 돌리면 해당키의 번호가 특수용지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특수용지가 자동으로 회전됩니다. 건전지 1개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휴대용 끈을 탈부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시칭과 분침의 야광 기능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빠르고 안전한 순찰을 도와줍니다. 메인키를 이용하여 기기 덮개를 열어줍니다. 화면에 표시된 부분에 있는 나사 두 개를 돌려서 풀어줍니다. 건전지 덮개를 열어 분리하면 건전지를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. 건전지를 교체해 준 후 다시 조립해 줍니다. 메인키를 이용하여 기기 덮개를 열고 기기 내부의 건전지 장착을 해제합니다.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간 조정 레버를 돌리면 기기 앞면의 시간이 변경됩니다. 정확한 시간으로 조정합니다. 덮개를 연 상태에서 용지 홀더를 빼줍니다. T자 모양새의 꼭지점에 특수용지를 현재 시간과 맞도록 잘 끼워 넣어줍니다. 홀더를 다시 끼울 때는 표시된 부분과 홀더의 흰선 부분이 표시된 부분에 겹치도록 조립합니다.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 경영 인증 기업입니다. 전국을 일회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포장합니다.